음 소리가 안나는데 잠깐만 사운드 설정을 어 에버미디어가 아니라 요거죠 됐다 됐다 소리 잘 들린다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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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잘 들려요 자 뭐 온라인 대국으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수 한명 온라인 대국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도전자가 떴네요 맥뽕 도전하시는 그분 아니에요? 아니 새로운 분이야 1054점 랭크 1054점이신데 자 부금을 좀 하나 잡아가지고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부금을 아예 그냥 딱 요렇게 요걸로 어? 잠깐만요 이게 무슨 수저? 왜 이렇게 드셨지? 잘못 넣으신 건가? 자 살수이네 딱 그래서 좋습니다. 시작이 좋네요. 잘하시네 무슨 순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어요. 잘 막으신 것 같네요 브금없이 갑시다 그냥 브금없이 흠 난 도저히 이 7시 방향에다가 놓으시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흠 흠 흠 뭔가 뭔가 뭔가인데 이거 오케이 일단은 흠 흠 흠 흠 흠 잠시만요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... 한 번 더 가시죠. 이번 제가 흑돌로 한번 상대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오늘 좀... BGM이 없어서 그런지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일단은 좀 집중력을 좀 키워서 해볼게요.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. 오늘 애초에 제가 좀 컨텐츠 좋지 않았어요. 뭐? 어? 무슨 수야? 뭔가... 뭐가 있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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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흠 흠 흠 제 생각에 이분이 좀 두시는 분 같아요 예 흠 흠 흠 흠 서로 뭔가 되게 좀 예측 불허의 수를 일부러 놓는 듯한 그런 양상이죠 좀 기세에 억눌리셔서 예 나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1대1이 되는 거죠 예 BGM 좀 보내줘라 가만히 있지 말고 무료부금 좀 괜찮은 걸로다가 선별해가지고 어? 좀 그런 감정 같이 키워드로 검색해가지고 좀 줘봐봐 어 이게 제일 좋긴 한데 근데 이거 저작권이잖아 그치 그치 단우님은 티어 점수가 836점이신데 천점이 넘는 저와 이렇게 붙으시려고 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해볼게요 예 단우님은 티어 점수가 836점이신데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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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 음 음 음 가준비 에 apostle 다느님이 점수는 낮은데 엄청 깎이면서 스스로를 깎으면서 이렇게 단련하신 분일 수도 있어 다느님이 내가 봤을 때 점수가 800 몇 점이면 엄청 패이를 많이 기록했다는 건데 그 패 중에서 그 패들이 교훈 삼아서 하는 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, 내 말은 무료부금이 원래 좀 이래요, 여러분들 집중이 하나도 안 되지? 와, 이런 무료부금을 찾은 거야, 너는 지금? 이게 지금 맞아, 랄프야? 어? 네, 과제할 때 듣는 저거라서 알겠습니다 제가 제외로 클래식을... 와, 너 진짜 너무한다 그만하자, 그만해 클래식 보내주세요 아, 여러분 잠시만요, 부금 좀... 보내야죠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방법인데요? 그래, 그렇게 하자, 오케이 아, 저거 부금 안 들을게요, 여러분들 전 죄송합니다 예, 부금 못 듣겠어요 예, 부금 못 듣겠어요 예, 부금은 못 듣겠어요 완전 그냥... 되게... 방어만을... 빡 보고 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음... 음... 그쪽으로 그렇게 두신다면 저도 그렇게 한번 둬 보겠습니다 음... 왜죠? 왜 그렇게 넣으셨을까? 20번째 수는... 이상하게... 두신 것 같은데? 뭐였을까, 방금 수는? 내가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수였는데 어...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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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공격적이시네 음 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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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야, 일곱 번째 수가 진짜 장막같이 느껴지네 잘하신다, 이분은 그냥 좀 되게 경험이 많아보이네요, 이분이 많은 경험을 해보신 분 같아요 사실 이분이랑은 한 수 한 수 둔다란 느낌보다 버티는 듯한 느낌이 좀 들 것 같네요 원천 봉쇄? 약간 그런 느낌? 잘 두시네요 30수 안에 안 끝나야죠 30수 안에 안 끝나고 한번 더 봐야죠 30수 안에 안 끝나고 한번 더 봐야죠 음 음.. 어? 와.. 와 이분 여기다가도 놓고 이길 수 있고 여기다가도 놓고 이거.. 와.. 헉.. 야 이분 개잘하네 병 느껴지는데? 와 이걸 설계한건가? 엄청 잘하시는데? 어떻게.. 와.. 야 이거 내가 질 수 밖에 없는 판 같은.. 그니까 판이 짜여져 있는 듯한 느낌? 카타고라고 오목 AI 프로그램 수능교재 아 카타고가 누는 방식.. 그니까 나도 기존에 인간이랑 붙었을 때 그 느낌이 아니야 이분 카타고라는거 쓰시면서 하시나봐요 와.. 이게 내가 5연승도 해본 사람이지만 봐봐요.. 제 티어 점수 지금 1056점이고 이분이 800 몇 점 20인데 카타고라는 프로그램을 쓰셨.. 쓰셨구나.. 쓰셨구나.. 어.. 핵쟁이구나.. 흐흐흫 아 이상하더라구 어.. 외운게 아니라 어플.. 카타고 어플로 그 수를 똑같이 딱딱딱딱딱 설계해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그게 있는거에요 예.. 아 뭔가 완전.. 어.. 왜 저렇게.. 그니까.. 모든.. 그.. 알고리즘 이렇게 흘러가는 알고리즘을 다.. 이제.. 학습한 AI가 보통 이런 게임은 이렇게 지지 보통 이런 게임은 이렇게 놓으면 된다 이런게 있는 것처럼 예.. 좀 뭔가 다른 느낌이 좀 있네요 어.. 음.. 음.. 이야.. 저는 그만하고 싶네요 예.. 마치 FPS 게임 좋아하던 유저가 핵을 만나고 병 느껴져서 접는 것처럼 예.. 아.. 아.. 여기있네요 알파오 이런거 알파고 까셨네 이런 게 있었구나 알파고 아, 여기 이제 AI 프로그램이군요 이걸 까서 하셨군요 어쩐지... 이상하더라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구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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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져있네? 이런 느낌 저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점수도 엄청 깎았고 그런 빌드업을 하셨는데 아... 좀 별로 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제 이상하더라구요 음... 요거 한판 할게요 제가 지금 최고 점수가 4688점까지 갔는데 일단... 저를 뛰어넘을... 뛰어넘고 그 다음에 뭐 다른걸 또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... 일단 5000점 가까이 가보는게 또... 예... 방금처럼 이렇게 물리 엔진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를 툭 치면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것들을 이용해서 예... 더 큰 과일을 만드는게 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요건 스팀에서 지금 천몇백원 주시면은 살 수 있구요 가격대가 좀 저렴하죠 예... 왼쪽 오른쪽에 있는거 이제 티어표에요 과일 티어표 이렇게 합치는거죠 이렇게 아니... 음... 좋았어요 이거 사과 넘겨가지고 레몬 만든 거 아주 괜찮은 판단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두... 어 뭐야? 방금 뭔가 날라가... 우와 이렇게까지 높이 날라간다고? 버그인 줄 알았네 아 여기 사이에 있는 딸기 살짝 불편한데 이거를 이거를... 와... 체리가 무진장 떨어지네 정말 어... 체리가 무진장 떨어지네요 일단 딸기 합쳐져서 너무 괜찮고 여기서 이제... 붙이고 붙이고 떨어지고 붙이고 붙이고... 아 이게 이렇게 옆으로 안 가는구나 아... 빌드업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... 그러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참 원하는 과일이 잘 안나오니까 아 점점 망해가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드네 포도가 옆으로 안가져요 각져가지고 그런건지 일단은 합칠거 좀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 이거 빌드업 괜찮았죠? 계속 붙어갖고 살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만들어 냈고 음 뽀록은 아니에요 뽀록은 아니고 다 이제 이렇게 이상을 하고 하는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게 있죠 방송 쉴때 이걸 되게 재밌게 써갖고 사과까지 가는 빌드업이 좋았는데 밑에 이렇게 걸려있는 애들이 조금 거슬린다 완전히 완벽하게 가기는 좀 힘들겠지만 좋아요 좋습니다 아 이런 빌드업 빌드업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플레이죠 아 근데 이렇게 자꾸 쌓이는거 좀 안좋은 증상인데 지금 전조 증상 요거를 빨리 합쳐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일단 베스트는 레몬 두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가는거거든요 조금 빡칠 수 있겠으나 사과 이쪽으로 보낸거 아주 잘한거에요 여기는 이제 또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거라 크게 문제는 없고 여기서 만들어서 두개 합쳐지고 요런 지금 빌드업 너무 좋아요 사과 두개 만들어가지고 레몬으로 두개 만들고 합쳐지고 그럼 결국 여기까지 가겠죠 빌드업을 잘 쌓아야하는데 요런거 좋아요 요런거 좋죠 여기도 레몬 두개 여기도 레몬 두개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합쳐지는게 딸기 때문에 안되는게 조금 좀 열받는 부분이 꼴받는 부분이죠 여기서 체리로 내려 찍으면 되요 그냥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괜찮아요 당황할 필요없고 계속 여기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합쳐지겠죠 체리 얘네들이 좀 거슬리는데 네 네 아 아 아 아 이거 잠깐만요 아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합쳐지고 합쳐지고 와 체리가 가로막는 이게 지금 너무 좀 크다 지금 에 자 일단은 완성됐어요 일단은 이걸로 완성이 됐어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자 파인애플 까지가 됐다 멜론을 또 봐야되는데 어 아 뭐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걸로 아 이게 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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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? 일단 그림 좋죠? 얘를 사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참 머리 아프네 체리 무지하게 나오네 왜 이러냐 아유 체리가 무지하게 나오네 됐다 자 아 체리랑 딸기가 진짜 얄미울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좋아 일단은 레몬을 레몬끼리 좀 합치는 걸 좀 아 될지 모르겠다 오 하고 합쳐지고 그렇지 그렇지 얘를 여기로 보내면 돼 이제 잘 치면 돼 톡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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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모든 게 빌드업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좀 믿으실 수 있겠어요 저게 뭐하는 거지 싶다가도 아다리가 맞아 떨어져서 딱딱딱딱 들어갈 때 그게 약간 이 게임의 재미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되게 빌드업치기 좋은 상황이긴 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돼 안 돼 넘으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 큰일 났는데 와 야 이게 이렇게 물리효과가 이렇게 된다고 아 물리엔진 잘못됐네 야 이거 난관인데 이거 와 이렇게 낄 줄 알았다 안 내려간다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건 진짜 난관 이건 크다 커 좀 와 얄미울 정도로 체리 계속 나오는 거 봐 뭐 왜 이래 체감상 그런건지 체리가 미친듯이 나오네 반대쪽으로 좀 굴리고 싶은데 절대 안 굴러갈 것 같은 느낌 와 와 이거 진짜 난관이다 난관에 봉착했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러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야 이게 아 진짜 너무 와 헐 이거 억가 같은데 아 큰일 났다 이건 체리랑 지금 딸기 계속 나오는 이 타이밍에서 아 진짜 안좋아 정말 안좋아 최악 최악 그냥 막 떠도 이렇게는 안 뜰 듯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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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좋았다, 좋았는데 오른쪽에 사과치 많이 불편하다, 난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, 이게 와아 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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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렇게 뒀는데 3,000점 이상 나온다. 진짜 내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게 맞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서 반대쪽으로 넘기려는 이런 노력은 해봐야지. 잠시만요. 잠깐만. 잠깐만. 이러면 안 되는데. 어? 잠깐만. 아, 여기서부터 봐봐. 여기서부터 꼬이잖아. 역시. 역시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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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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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이게 레몬 안 닿는 거 존나 얄받는다 봐봐 근데 2000점이 넘었다는 건 좀 약간 충격적이네 2000점 넘겼다는 건 좀 충격적이긴 하다 천천히 한다기보다는 좀 어느정도 1000점 만들어 놓고 그때서부터 해도 될 듯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건 너무 복잡해 귀찮아 내가 조금 진지하게 두고 싶다 그런 그림이 나오면 해야겠다 자 아 이런거 좋았다 이런 빌드업 또 어느새 또 잘 됐어 지금 어느새 또 이렇게 또 잘 됐어 막 넣다 보니까 막 넣어야 되네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진짜 오히려 좋은 상황들이 나오네 내일 비우고 해야 되는 게임 맞나? 이게 이렇게 된다구요? 레몬끼리 좀 붙이고 싶은데 될 것 같기도 아 안 될 것 같다 아 레몬끼리 팍 붙이고 싶은데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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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라 레몬 붙어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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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또 막 넣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우리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니까 아 어 어 와, 좋다. 그렇지. 아, 여기서 이제 막힌다. 아, 여기서 이제 막힐 수밖에 없네. 와... 결국은 2000점 이상까지 갈 수는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네. 막힌다는 것은 천운이 따라야 되네. 되는 게 신기한데 그러면서 이제 망하는 그런 게 또 보이니까. 그죠? 응.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. 중간에 이렇게 작은 과일들이 걸리면서... 결국은 2000점 정도네. 4600점 내가 만든 거임. 거의 뭐... 한 시간 더 딱 그래야 되나? 한 30분? 거의 그 정도 시간 걸어가지고... 근데 지금 보면은 글로벌 리더보드를 보면... 7698... 96점까지 간 사람이 있어. 이거 어떻게 했을까? 나는 375위야. 전세계 375위. 어... 7000점을 넘길 수 있을까? 수박을 몇 개를 만들었을까? 수박을 몇 개를 만들었을까? 하... 수박 내가 봤을 때 한 3개 이상 만들었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이 좀 드네. 음... 좀 불가능한 영역인 거 같아. 아... 음... leader 맞지 hand us that we tried this out. 현재 deveits 장소 ratingsه 왕고